야, 우리 가족 이제 떠난다. 네가 이겼대, 윤상민. 네가 날 하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화딱 지나서 나도 너 딱 한 번만 모욕하고 갈란다. 야, 너 미국에 있을 때 깡패야 때면서. 여러분, 이 새끼 이거 미국에 있을 때 총칼질하던 놈이란 놈. Can you explain what's going on? It's just misunderstand. 아우라지 않으십니까? 야, 당장 끝판 놔줘. 문화가를 위해서 폭격 안 쓴다면서. 윤상민이 너 깡패였냐? 어? 아 깡패여서 그렇게 아랍보인거지. 깡패였냐? 어디서 사업과 탈을 쓰고 나타나서 동네를 망쳐버려. 동네를 망했더랴? 난 말종같애 이라고 자. 괜찮으세요? 그만. 그만. 이시스 왓츠가 이웃 원인 미로 시? 써봐. 스웨잉. 너희가 한 패라는 거 안다. 나 약속했지? 한 번만 더 내 일을 망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. 날 죽이고 싶냐? 그럼 반드시 제이제이를 보내라. 그게 제이제이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네 앞에 나타나서 방해를 할 거야. 네 말대로 이건 경고가 아니라 약속이다.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니.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OKLOK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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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